무서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들 엄마 까투리와 함께 알아볼까요?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요 손바닥과 손톱 밑을 꼼꼼하게 씻어야 나쁜 균들이 사라져요 기침할 땐 손 대신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요 그렇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눈, 코, 입을 만지지 않아요 손에 있는 병균이 몸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기침이 나면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마스크가 병균이 퍼지지 않도록 막아줄 거예요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는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혹은 관할 보건소로 연락주세요 건강을 해치는 무서운 감염병 우리 함께 예방해보아요 погнали 잠시 актив 참 随 섬 성 나왔 섬 contacted activ Bu GT